이 모드의 끝은 결말은 그거야 전술의 포켓몬 잡기 홍수몬이다 홍수 홍수 또 홍수몬이네 제발 오 있다 내가 풀피면 더 잡는다 쌈 걸어 워서건 뭐 24짜리잖아 44짜리 어디갔어 아이씨 없어졌네 없어졌어 없어졌어 잠만보 이거 지금 바이포켓몬을 잡아야돼 상성상 물포켓몬이 바이포켓몬한테 강하기 때문에 이거 이거 버려 운무님 저랑에서 이기면 마스터볼 5개 하실래요?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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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덴피샘 고고 운영자님이랑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님 어 아 없던 일로 할게요 고고 쟈로우 아니 뭐 저런걸 가지고 오신대 아니 좀 맞아야지 좀 맞아야지 좀 23이네 어? 지들끼리 싸우면 안되는데 저거? 둘 다 내꺼야 경험 친구끼리 사유롭게 지내야지 잔만보야 어? 카포에라다 카포에라 헥? 왜 개쎄 카포에라 헥? 카포에라 존나쎄 격두 포켓몬이라 개쎄네 어? 어? 뜨워! 어? 롱스톤? 제발 레벨 높기를 제발 한 40대라 오우 사... 오우 싸운다 어? 아 잡으면 어떻게 멍쳐! 아이씨! 이슬 어? 아이고 ا이구 wrist or tour geht Chapman quit 쨉 쨉 됐어 쨉 쨉 어? 비전투가 이겼네? 쨉 쨉 이 몬스가 갑자기 없어져 이게 좀 그게 있나봐 생성되는 시간이 있나봐 쨉 쨉 쨉 쨉 쨉 쨉 쨉 어? 롱손 오케이, 46 쨉 어? 잡은거지, 내가? 오케이 버블 갖다 버리고 28 됐어 순식간에 한방위 잡았어 롱스톤 또 저기 윤특이님 한계로 펭가기 바랍니다 내가 저리로 갈 수가 없으니 가라암! 따 어? 아이 저기 가야지 롱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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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기다려봐 롱스톤 롱스톤 너 몇이야 랩? 롱스톤 30x30 롱스톤 오케이 19 어? 저기 리자몽 아니야? 리자몽 리자몽 롱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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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얘부터 잡자 이따 롱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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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자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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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잡자 사.. 48? 나 무포켓몬이야 상상.. 어? descrição 롱스톤 롱스톤 상성 상성 어 어어어 날생마인가? 날생마 날생마 49 이거 불포켓몬이긴 한데 상성 상성 어 상성 어 야 상성이 없나? 너무 상성으로 치기엔 너무 랩 차이가 나나? 어 얘 개잖아 귀요미 귀요미 쌍둥이 맞지? 귀요미는 안 잡는다 우와 일부 이게 뭐야 와 레벨 높다 이거 다 기본적으로 40 넘어가시네 이 분들이 얘네 뭐는데? 47자리가 있네 와, 이거 쎈데? 뭔데 이렇게 쎄? 어, 골덕! 메리풀 골덕, 골덕 이거 물 포켓만이지? 어, 달 줄 아네? 어? 피가 없었어, 내가 피가 없었어 지는게 아니라, 내가 피가 없었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? 어, 골덕 안잡아 일단 상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일단 바이 포켓몬을 좀 양악하고 다른 애들을 좀 잡는 걸로 그런 쪽으로 가야지 건빵지네? 레벨 칠 자리가 어?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중으로 가가지고 그냥 워, 터널 워, 터널 워, 터널 좋았어 어, 나 아직 생일 한참 멀었는데 어, 벌써 생일 축하한다 그래 워, 터널 워, 터널 워, 터널 어, 저기 실화소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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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몇이냐? 45 좋아, 얘만 잡는데 얘만 잡으면 만사용통이야 어? 싸다고 맞았다 랩 창 회 wyk 랩 벗 매일 지금 에잇 야, 격투 야, 실화소문 저거 개쎄네 한 방은 좀 아니다 나도 한 방 뜬적 있지만 거북언까지 찍어야겠다 이렇게 오래 걸릴줄 몰랐네 다 양악 저거 못잡아 저거 저거 못잡아 저거 뭐야 저거 물속에 떠다니는 거 뭐야 저거 라프라스 아니야 라프라스? 라프라스 같은데? 저게 포켓몬스터에서 이제 이동할 때 저거 타고 다닙니다 이제 레벨업이 이제 좀 늦는데 거물을 잡아야 돼 한 롱스톤 롱스톤이나 대구리 뭐 이정도 거물을 잡아야 돼 거물 한 40짜리 이런거 코리가 이런거 얘네 진앙 진앙거 사탕은 에메랄드에요 에메랄드 저거 뭐지 이마킹 잡을때는 지난거 같고 여기 좀 거물급 행님들이 여기 계신데 봐봐 이 거물 조그만게 23짜리 다 써봐 오 이게 제일 세네 이거 써야겠다 이게 20이야?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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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 걸어 쌈 걸어 그 다음에 여기 아보 있었어 아보 아보 얘네 잡으면 금조각도 주고요 뭐 많이 주네요 야 에메랄드 누가 줬어 이거 뭐지? 어떤거 잡아 에메랄드 주지? 다 잡아 야 아보 큰데? 아 49 역시나 거물급 행님 거물급 어 푸린 푸린 얘는 뭐 재우는거밖에 없어서 쓰레기야 쓰레기 자 뭐 뭐라 뭐라 얘 죽여 얘 죽여 얘 안 돼 왜 어 푸린 왜 이렇게 쎄 어 푸린 됐어 아쿠아 테일 아쿠아 테일 이 정도 칠 피종 칠이 피가 칠이 종 칠 정도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고맙습니다 또! 36가지만 진짜 4나왔어요 4나왔어요 워터트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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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저기 한번 이제 밤이니까 바이포켓몬 쪽으로 가보자. 어? 냐옹이 아니야? 냐옹이? 워터트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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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이야 꿀! 이런 애들이 꿀이야! 워터트럴! 워터트럴! 아쿠아테일 아쿠아, 오 아쿠아테일 갯쎄! 네, 영어님 한개로 팽약감사하구요. 어? 롱스톤! 좋아요 꿀꿀! 40! 46! 46! 경우씨 덩어리! 한 3업 하겠다! 워터트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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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. 크으아 아 이 업했어 이 업 이제 이 업만 더 하면 돼 롱스톤이 개 꿀이야 꼬마들 꼬마들도 바이 포켓몬들이 꿀이야 무장조는 새인가? 새? 돌같은데? 29짜리네 별로 안되네 토탈루스님 어서오세요 강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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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물 수압이 졸라쎄면은 강철도 뚫습니다 잠만 보는 얘는 으이구 무치도 따지지도 않고 덤비시 으야 쎄시네 이길 것 같애 이렇게 잔다 얘 잔다 잘 때는 개두건들 아니 형님 갈게요 저를 놔주세요 32 오 한방 오 1렙 1렙 1렙만 더 좋아 좋아 weg 끝도 없이 밀려드는구먼 너도 나도 죽겠다고 그냥 시 여기도 없나? 구석구석 잘 봐야돼 맘보 형님 계시네 맘보 형님 땅굴 가면은 그 돌 포켓몬이 아니라 그 뭐야 닥지 포켓몬 골뱃이나 주뱃 나와요 레벨업 한 번만 더 어 막 디그다나 닥트리우 이런거 나와 오 잊겠다 잠시만 레벨업 이거 뭐야 배워 배워 그냥 됐어 됐어 거북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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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개간지다 너 치료해주겠다 내가 뭐야 어 체력이 110이네 이제 야 전설의 포켓몬 잡아야 되겠다 탈 수 있나 이거 오 오 탄다 오 됐다 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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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 포켓몬 잡으러 아 오 점프도 필요없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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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なん 오 오 오 tx 오 Nä 오 왜 zel 오 어떻게 내려오고? 내려... 내... 어... 됐다. 들어와. 가자! 아니, 중계방 채팅 안 보고 있는데? 왜? 중계방... 중계방 또 각 아니니? 전술의... 전술의 포켓몬이 어딨지? 이제? 이제... 동등이랬어. 웬만한 놈들은... 나를 얕보지못해. 얘부터 잡혀. 어디갔어? 얘 잡아야돼. 음... 블라아스트. 블라아스트. 야이... 야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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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 버려! 아, 개쎄 거북아 하이드로 펌프만 배우면 끝장나겠어 별것도 아닌게 전술 포켓몬 한 번 떠줘야 되는데 웬만한 애들은 내가 이길 수 있거든 사막에 많이 나온다고? 그래, 사막을 찾으러 가야죠 사막에 많이 있다네요 가보자, 사막 오오 어, 롱스턴이 뭐 여기도 있네 어, 콘치 아, 뭐야 왜 이렇게 레벨이 낮아 롱스턴 난리자 어디가 거기선 상성상 레벨 차이 어 예, 물어 물어 거북왕 물어 자, 죽여 돌진해, 돌진해 물어 누가 이겨 에이, 멍청이 멍청이 똥멍청이 어디가 어디가 어, 뭐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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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 더 좋아 아, 너무 쎘어 너무 쎘어 너무 쎘어 너무 쎘어 너무 쎘어 울트라 울트라 전, 라벨 라스트오이 됐나 안, 안됐다 씨 한 번 더 마스터블은 안 돼 전, 전수료 포켓을 먼저 잡을 때 써야 하아 마지막인데 제발 인마 도와주라 으아아아악!!! 이런 개자식 야 죽여 싹 바가지가 없네 몬스터블 다 썼네 아이씨 체력도 없어서 돌아가야 돼 이게 리자몽을 잡으면 블레이즈 가루를 주네 블레이즈 가루 난 급한건 전설의 포켓몬이야 자 이 한마리 거부강으로 전설의 포켓몬의 딜을 버텨야 돼 이미 볼은 다 썼어 퀵 저 피 차는 거는 못 못해요 못 들고 다녀요 피 차는거 대신 그 뭐야 그 치료 치료약을 살 수가 있어 이건 전설의 포켓마야 캣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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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자드 근육몬 근육몬 뭐야? 나 거북왕인데 깝치는 거님? 근데 그 몬스터볼 다 써가지고 마스터볼밖에 안 남았던 말이야 코리가 49 이거 악화로 조져야 된다고 어 뭐야? 졌어! 졌어! 말도 안 돼! 저 영자님 몬스터볼 열개만 저도 양심상 그냥 몬스터블로 열개만 네 고고 뭐 또 그라돈 뭐 또 그라돈 뭐 이런거 하지마요 자 뮤? 뮤면 좀 할만할 것 같은데 어 별로 안통한다 미웅! 이거 좋아 이거 세다 이거 세다 헥? 블렛 미웅! 블렛 미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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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! 몬스터... 몬스터볼 10개만... 어! 감사합니다아 아 졌으니까 5개 오케 오케 이게 어디야? 그 또 지면 또 5개? 아 죄송합니다아 네 갈게요 전설이지 뮤는 뮤 전설의 포켓몬이지 뮤츠 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음... 멀리 가겠어 멀리 야 환상이고 전설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환상이든 전설이든 똑같은 말이야 똑같아 희한한 걸로 또 싸우네 안 보인다 전설의 복협몸 끝이 안 나겠는데 이거 오늘 끝이 날라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그래픽 깨진 거구나 비준2 아니 뭐 전설의 복협몬인 줄 알았네 이게 사막 지역이 많다 그러거든 전설 복협몬이 사막 지역을 왜 여겨서 어 텐트다 사막 지역이 아니라 정글 지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맞다 애 타고 나 아 근데 애 떨어지면은 데미지 있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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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힘들어 아휴 힘들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잠깐만요, 졸라 느리네 에잇! 들어와! 이게 훨씬 빨라 r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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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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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,이eral 에잇! 아잇! 웨이温 어이굿! 어, 저거 뭐지? 누런게 있었는데? 저거 뭐지? 뚜렛! 어? 아, 스톤이구나. 진화의 돌. 여러분, 제가 이게 솔직히 말하면 1시간 반을 예상했거든요? 지금 2시간 반 넘었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안 되겠어요. 그래서 소환소를 써야겠어요. 제 눈앞에 소환! 떠! 그럼! 어? 아... 야생야생... 야생야생... 야생꺼! 다시 한 번! 소환! 나 무시한다. 어? 얜 또, 얜 또 뭐야? 얜가? 잠깐만, 뭐,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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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? 됐다! 가자! 아아앜! 아앜! 어? 헤헤... 어... 어? 어... 헤헿... 잡았다...! 우와아... 잡았다아... 우... 우아... 이거 어떻게 통화나지? 이거 어떻게 통화나지? 이거? 이거 어떻게 꺼내요? 어? 이거 어떻게 고되지? 잠깐만 살짝 조작 순서 어떻게 바꿔 순서 어떻게 바꿔 이거 아 아하 tit å 야 устрой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그르랍 그라돈 네, 그라돈 잡았네요 전설의 포킹몬 왜이래 왜 이렇게 너무 좋아, 그렇게 좋아 알겠어 알겠어 네, 이렇게 해서 그라돈 잡았네 잡았네 한 번 타볼까요? 일루와 아이 간지다 이렇게 해서 전설의 포켓몬 잡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라돈 잡았네요 그라라돈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구요 유튜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